이준기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방부 홍보위원 대원 성병 이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드림콜 전체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잘생겨 도움말씨를 먼저 받아앉고 진심으로 감독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의 무대 비하셨나요 장식 양세찬 씨랑 동봉교수에 너무 떠들어서 네 괜찮았어요? 네 베른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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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여름만큼의 폭풍 가라오르게 만들어 드릴 폐기와 열정으로 국민방송 프렌즈 FM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 5회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박수를 치실 거면 클릭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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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꿈에 보면 오프닝을 열어줄 그 첫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이 뜨거운 열기를 삼키고 나물 최고의 스타입니다. 구메 부모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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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때는 나를 달래픈먼 모두의 덕분산은 왜 노래고 오늘도 남부라 불러 불구하고 빱빱빱 세포로 빱빱 세포로 빱빱빱 세포로 빱빱 소디치어 줘 내한 나를 달래 말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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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